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 캐스트 주제는 주저하는 N수생들을 위해 입니다 N수생을 위한 캐스트를 촬영해야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선생님은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눈물이 날 것도 같고 왜냐하면 선생님 수강생 중에는 대부분이 사실 N수생이에요 온라인 수강생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8, 9명이 N수생이에요 그리고 그 8, 9명 N수생 중에 반 이상이 고7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는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사이트 안에서 제수, 3수, 4수까지는 고4, 5, 6이라고 통칭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오늘 N수생들 심정이 자꾸 이렇게 조금 전해져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10명 중 8, 9명이 N수생이고 그 중에 반은 고4, 5, 6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제수, 3수, 4수 그리고 그 10명 중 8, 9 N수 중에 또 반 정도는 고7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크게 말했죠 고7 이상 그래서 5수 이상인 N수생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강사분들도 계실 수 있고 성인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선생님 수강생들의 정말 대부분은 N수생이고 현장 여기 선생님이 메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분당 오르세 학원에 올해 같은 경우 2023학년도 막 입시를 치른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 동기 안에도 미적 최상위반 같은 경우 선생님은 매년 100명으로 딱 마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명 중에 60명 이상이 N수생이에요 역시 N의 안에 제수, 3수, 4수, 5수 이렇게 많은 다양한 N수생들이 섞여 있고 수원수트 최상위반도 마찬가지 150명으로 마감을 하고 강의를 했을 때 6, 70%가 N수생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N수생은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나의 수강생이라 오늘 N수생을 위한 캐스트를 준비하면서 벌써 마음이 막 쿵쿵 뛰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너무너무 해줄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현장 온라인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한 번의 실패 끝에 무언가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으로 고민의 고민의 끝에 선생님을 찾아오는 케이스들이 꽤 있고 그리고 그들과 1년을 함께 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고3들이 아닌 이 N수생들의 절박함 가끔은 이 벼랑 끝에 까치발로 서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울며 불며 1년을 보내거든요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잘 나와주면 괜찮은데 또 그 성적이라는 게 참 얄굽게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수능장에서 터져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드라마 속에서 각자 다른 드라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함께 선생님과 해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N수생으로서 선생님과 1년을 같이 했던 우리 수강생 이번에 100분이 100을 당당하게 맞아온 N수생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후배들에게 또는 너보다 선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 N수생들에게 꼭 해야 되는 이야기 세 가지만 한 번 말해봐라고 했더니 그 세 가지를 적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이 손대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해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N수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 하던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 친구가 해준 세 가지 이야기에 선생님이 좀 살을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네 번째로 붙여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수능장에서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작년 N수생 캐스트에서 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재수를 했거든요 고3 때 내가 수능장에서 느꼈던 건 억울함이었어 나는 원래 모의고사를 보면 되게 성적이 좋았던 사람인데 수능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막 집중력이 이렇게 나쁜 이런 날은 처음이야 그래서 너무 억울해 난 이렇게 원래는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하필 수능 날 최악의 컨디션에 최악의 집중력으로 문제를 풀어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됐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울며 불며 난 왜 이렇게 운이 나쁠까라는 생각으로 한 일주일을 보내는 순간 정말 누군가가 뒤에서 머리를 한 대 딱 때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깨달은 것이 어떤 거냐면 너가 평소에 그렇게 살았잖아 라는 게 들리더라고요 귀에 네가 평소에 공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수능장에서 수능을 본 건데 너 뭐가 억울해 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 맞네 내가 이 정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공부를 했었네 이 성적이 진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정직한 결과네 라는 걸 깨닫고 바로 짐 싸서 서울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리고 재수를 시작했고 내가 재수를 하고 그 끝 수능장에서 또 한 번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하루하루 그 깨달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루하루 다시는 수능장에서 그런 것을 겪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을 내가 수능장에서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노력해서 최고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면 그 하루하루가 그대로 연장선의 수능장의 내 모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재수 끝에 수능장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캐스트해서 많이 했었는데 내가 공부했던 그 하루하루가 그 1년이 그대로 쫙 눌려져서 수능장에서의 1시간 1분 1분이 되어서 선물처럼 나한테 주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최고의 집중력 정말 내가 원하는 최고의 운 그게 수능장에서 그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내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가 내가 만든 결과물이구나 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게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재수하고 수능 보고 나오는 그 수능장 그 노을이 지는 그 교정을 빠져나올 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재수의 경험의 캐스트가 되게 많은 재수생들에게 도움이 됐던 건지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지금도 그때 그 재수 이야기를 찾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늘 N수생들에게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첫 번째 이렇게 했더라고요 수능장에서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매일 실천하자라는 것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것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든 게 하루하루 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마 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수능장에서 원하는 내 모습을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 말고도 정말 많은 N수생 중에 한 명이 올해 작년에 수능 4등급에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한번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작수 4등급에서 올해 88점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까지는 선생님이 잘 몰랐었는데 이틀 전에 이 오프라인 친구들을 데리고 갓생 파티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수능 성적이 몇 점이든 우리는 다시 태어나자 라는 컨셉으로 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었는데 그 식사 자리 끝에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는 이제 매운 걸 못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먹어 그랬더니 1년 동안 라면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 수능 끝나고 1년 만에 라면을 먹었더니 너무 맵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1년 동안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었으라고 했더니 선생님을 딱 보면서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밥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자기관리하고 좋은 음식 먹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했던 정말 진심을 다해 해줬던 이야기를 그걸 듣는 건 쉬운데 그걸 3일 4일 정도 아 그렇구나 라고 실천하는 건 쉽지만 1년 동안 그것을 지키기는 그거는 나의 힘을 떠나 그의 노력인데 그걸 1년 동안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 힘으로 공부를 해냈기 때문에 아 이 백분이 98이잖아 이번에 88점이 그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수능 4등급에서 88까지 재수해도 성적 잘 안 변해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그 안에는 저런 노력이 있었구나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 말과 그리고 매운 것 인스턴트 먹지마 그런 거 먹고 최고의 컨디션이 나올 리가 없잖아 라고 했던 선생님의 그 사소한 한마디 한마디를 1년간 지키면서 최선을 다했던 그 하루하루의 노력 그걸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적혀있는 게 바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BPT를 만들어주는 조교가 그걸 용기로 바꾸더라고요 진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본인은 빨리 본인도 빨리 문제를 멋있게 푸는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사실은 가장 기본의 기본인 개념의 구멍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내가 N수생이니까 개념 기출 여러 바퀴 돌렸으니까 N제 실무 많은 걸 했으니까 정말 멋지게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공부를 하고 싶지만 그걸 누르고 난 아직 사실은 개념이 잘 안 된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걸 인정하고 그 개념의 구멍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걸 고3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이 문제 이 결과와 다른 결과를 받으려면 다른 인풋을 넣어야 된다 라는 것도 역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이게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또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함께 달려온 수강생 정말 이 친구도 많이 울었어요 너 진짜 많이 울었잖아 그랬더니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울었죠 제가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한 만큼 바로바로 성적이 나와주면 되게 좋겠지만 바로바로 성적으로 나와주지 않는 게 또 이 야속한 수험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꾸 그래도 할 거야? 너 내가 이렇게 성적을 바로 안 주는데도 너 끝까지 할 거야? 라고 마치 나를 시험하듯이 끌고 가는 게 이 수험생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친구들에게 수능장에서 최고점을 주는 게 이 야속한 수험생활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참고 버텨서 끝까지 인내하고 수능장에 가서 최고점을 찍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작점에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도 정답인 것 같아요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다른 인풋을 넣어야 되거든요 시즌 1에 맞는 공부 내가 가지고 있는 구멍을 채워야 된다라는 겸손함으로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출을 여러 바퀴 풀었겠지만 기출 문제를 내신 분들이 기출 문제를 만든 분들이 내는 수능을 보러 갈 테니 그보다 더 중요한 법전은 없는 거잖아 평가원에서 만들어준 개념이 법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분들이 그들이래요 그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문제가 법전이라는 생각으로 개념부터 기출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엔제 실무로 정말 빈틈없는 공부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내는 것이 다른 아웃풋을 받기 위한 학습이다라는 거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엔수생들이 시작하면서 나는 엔이니까 문제부터 그럼 또 고3들이 그러잖아 형님들 무엇을 푸십니까? 막 이러잖아 그런 거에 취하지 말고 그냥 진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거 근데 이 두 번째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한테 부족한 것을 함으로써 나를 채워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채워서 단단해지는 그게 바로 올바른 공부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수학적으로 일해놨더라고요 한없이 나에게로 수렴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어 멋있죠? 그 문장을 보고 어? 나는 되게 감동스럽고 눈물이 핑 도는 문장이었어요 수학을 공부함으로써 그 수학의 진짜 바닥을 그 개념을 바닥까지 채화시킴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과 인생을 배우는 것 이게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궁극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목표 그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한없이 내 안으로 나에게 수렴해야 된다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는 인정하는 용기 이거를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시즌 1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선생님 수강생이다 보니 선생님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선생님 시즌 1의 개념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쭉 강의를 하시면서 수없이 니네 이제 모르는 거 없어 여기까지가 다야 이 바운더리 안에서 수능은 나와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정말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으로 수렴된 학습을 하다 보면 구멍이 다 채워지고 단단해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모르는 게 없어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생겨야지만 문제를 읽었을 때 부딪혀서 그 문제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면 문제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잖아 우리가 기세에 밀리면 안 읽히잖아 수능장에서 아마 느껴봤을 거야 근데 나는 모르는 게 없어라는 이 자신감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야 그냥 난 모르는 게 없어 그 근자감이라고 하는 유행이 지난 표현인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 개념부터 기출 N제 실목까지 진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100점 안 받으면 누가 받을 거야 라는 자신감 그 일련의 노력에 의해서 뿌리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자신감 그게 수능장에서의 배짱을 만들어 주거든요 모르는 게 없어 라는 그걸 위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출발해서 시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수험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해낼 때 생기는 이 모르는 요소는 더 이상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장에 가는 날이 시작은 힘들겠지만 생각보다 행복하게 공부하다 보면 금방 갈 겁니다 금방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거고 그 두 번째 기회 이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세컨 찬스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해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거든 근데 깨달았잖아 이제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주어지는 이 세컨 찬스 누구나 처음은 몰랐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세컨 찬스는 주어져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이 세컨 찬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감사해하며 네 너무 열심히 말해서 기침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컨 찬스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을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세컨 찬스를 감사히 받고 단 이건 책임져야 돼 이제 한 번 잘못을 해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았어 근데 아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 잘못을 또 반복한다면 그건 이제 내 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내 의지하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세컨 찬스를 감사히 여기시고 이 세컨 찬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것으로 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나 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걸 선생님은 재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스무살에 재수라는 걸 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된 것이야 재수가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야 라고 많은 수강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많은 수강생들이 이 엔수생들이 선생님 이 재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잘 노력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잘 살 수 있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듯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 선생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캐스트를 촬영해서 올리는 안에 대부분 그냥 선생님의 수강생들은 엔수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조금은 안 힘들게 하루하루 갔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으로 캐스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잘 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